워스 굿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x7 칠린이 돌아왔습니다. 자 제가 커뮤니티란에 공지를 드린 바와 같이 오늘 제가 진행할 크메르 힙합 리액션 비디오는 바로 케이즈의 호미 피처링 반사입니다. 저 이 곡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제가 이 곡이 업로드 된지 이 비디오가 업로드 된지 조금 시일이 지나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고 있는데 이 정도 조회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이 곡은 굉장히 저도 좀 마음에 들고 완성도도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비디오를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이 곡에 애착이 많다는 거죠. 케이즈는 제가 지난번에 16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와 이 괜찮은 래퍼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들었던 래퍼입니다. 그리고 피처링으로 여기 참여한 반사라는 래퍼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겠죠? 거두절미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즈 피처링 반사의 호미 리액션 비디오 시작합니다. 여우케 렛츠 게렌투 이렇게 후드와 어울려 놓는 이런 비디오가 난 좋단 말이지. 아 이거 훅을 너무 잘 만들었어. 저는 16 훅도 되게 좋았는데 아 케이즈가 훅을 진짜 잘 쓰네. 이거 16만큼이면 난 좋더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음전의 아이도 트랙 엄청 잘 만들었어 아 난 지금 이게 녹화시간 기준으로 23000뷰밖에 되지 않는다는게 아 좀 난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 이런 트랙이 진짜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아 물론 대중적이지 않은 트랙인거는 맞아 하지만 이런 트랙들이 많이 나와야 크메르 힙합이 퀄리티가 높아진다 진짜 아 나 진짜 이 곡 너무 좋아 오 저 루이비 벨트가 아주 빛나네 흥민 오 목소리 괜찮은데? 포티파이브 아니에요? 카메오로 나온 것 같은데 맞죠? 야 이게 진짜 크메르 후드합이다 진짜 That's my homie 아 트랙 존나 좋아 진짜 아 진짜 좋은데 이거 어 케이스 피처링 반사의 homie 리액션 비디오를 이렇게 찍어봤는데 어 16만큼이나 좋았어요 아 이정도 퀄리티만 뽑아주면 진짜 멋진 래퍼가 될 것 같은데 호호호호호호 16도 제가 올해 기억에 남는 이유는 분명히 케이스라는 래퍼의 어떤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요즘은 래퍼들이 그래요 이게 훅 하나 잘 쓰면은 힙합 씬에서도 요즘에는 그게 인정받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가 뭐 가사를 제대로 해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아 훅이 진짜 아 예술이야 아 나는 왜 이게 이 정도의 조이스 밖에 나오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더 많이 좀 붐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16 비트도 굉장히 좋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호미 같은 트랙의 비트 스타일을 더 좋아해요 약간 그 목소리나 외모나 그 바이브가 굉장히 약간 돕한 스타일이 있어요 뭔가 진짜 베기를 들려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래퍼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근데 역시 좋은 트랙을 많이 쓰네 최근에 크메라 힙합 들었던 곡들 중에서 최근입니다 최근 기준으로 들었던 곡들 중에서 감명을 받은 트랙이에요 프로듀싱이 그때도 The Sean 그 프로듀서가 만들었죠 비트도 좋았어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 메모가 될 수 있는 트랙이에요 좀 더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x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